참아온 맘들이 어물어진다 나 울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동재할 수 없어져 버린 것일까 그에 대한 생각들이 이리저리 곳곳에 돌아다니다가 그의 문장에서 방법되었다가 문득 쏟아지는 슬픔이 사랑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아님 동칠감일까 처음처럼 떨어지지 않는 감정들의 결합 흥겨붙은 우리의 심연 사랑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아님 동질감일까 촘처럼 떨어지지 않는 감정들의 결합 저 옮겨 붙은 우리의 지면 아님 동질감일까 아님 동질감일까 아님 동질감일까 아님 동질감일까 아님 동질감일까 그런데